안녕하세요. 왼손입니다. 예전에 제가 3년 전에 만들었던 노출 3대 요소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너무 오래됐죠? 하지만 이 영상에 나오는 설명만으로는 영상 촬영에 들어가기에는 좀 부족한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인 영상 촬영을 제대로 하기 위한 3대 요소 세팅과 화이트 밸런스까지 어떻게 세팅하면 좋은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리개는 사람의 눈에 동공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렸었죠. 사람의 눈은 주변이 어두우면 동공을 활짝 열어서 빛을 많이 받아들이려고 하고 주변이 밝으면 동공을 축소시켜서 빛을 조금만 들어오게 자동으로 조절을 해줍니다. 카메라 렌즈에도 이 동공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있거든요. 바로 조리개입니다. F값으로 표시를 하고 F값이 커질수록 조리개는 많이 닫히게 됩니다. 그래서 주변 환경이 어두우면 F값을 낮춰서 조리개를 활짝 열어주고요. 주변이 밝으면 F값을 올려서 조리개를 최대한 조여줍니다. 그런데 이 조리개는 노출 외에도 심도를 담당하고 있거든요. 심도란 전체적인 이미지에서 초점이 맞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F값이 높으면 전체적으로 초점이 맞는 구간이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잘 보인다는 거죠. 이런 이미지를 가리켜서 심도가 깊다라고 부릅니다. F값이 낮으면 전체적으로 초점이 아주 편협적으로 맞습니다. 초점이 맞는 구간이 아주 일부밖에 안 된다는 뜻이죠. 그리고 나머지 구간은 다 아웃포커싱으로 초점이 다 날아가 버립니다. 이런 이미지를 가리켜서 심도가 낮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심도가 낮으면 초점이 맞는 피사체에게만 집중을 시켜주기 때문에 인물 촬영을 할 때는 보통 심도가 낮게 조리개를 최대한 개방을 해서 촬영을 하거든요. 그런데 롱샷이나 전체 배경이나 풍경, 영상을 촬영할 때는요. F7, F11과 같이 조리개를 최대한 조여서 촬영을 해줍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다 초점이 맞을 수 있게 세팅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기가 연출하고자 하는 그런 이미지에 맞게 조리개를 풀었다, 조였다 이런 식으로 바꿔주시면 되는 겁니다. ISO, ISO를 제가 저번 영상에서는요. 빛을 얼마나 민감하게 받아들이는지 그거에 대한 수치이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한 적이 있었는데 사실 이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설명입니다. 자기가 해놓고 자기가 틀렸다고 그러죠? 예전 필름 카메라 시절에는요. 필름의 감도가 정해져서 나왔었어요. 아시나요 혹시? 필름 보시면 필름의 ISO 100, 150 이런 식으로 필름에 다 ISO 값이 써져 있었어요. 옛날 필름 구매를 할 때는요. 그래서 이 필름이 ISO가 몇이냐에 따라서 얼마나 이 필름이 빛에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그 감도를 미리 알려주는 수치였던 거죠. 하지만 디지털 센서 카메라 시대로 넘어오면서 사실 이런 ISO 개념은 필름 카메라 시절과는 좀 많이 다릅니다. 자 이제 아날로그의 빛이 디지털 센서로 들어옵니다. 그럼 이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변화를 해줘야 되는데 보통 아날로그 신호는요. 그 신호 세기가 아주 약합니다. 아주 약하고 미세하기 때문에 디지털 신호로 바꾸기 위해서는 증폭을 시켜줘야 합니다. 그거를 얼만큼 증폭시켜 줄 거냐 하는 정도를 ISO로 표시를 해주는 겁니다. 또 다른 말로는 개인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거든요. 정확하게는 개인이 더 맞는 말이에요. 필름 시절과 비슷하지만 약간은 다른 개념이죠 이게. 자 이 개인 어디서 많이 봤었죠? 혹시 오디오 좀 하시던 분들 또 음악 좀 하시던 분들은 이걸 좀 많이 보셨을 텐데요. 아날로그 음성 신호를 증폭시켜주는 개인이라는 개념을 이해하실 겁니다. 개인을 올리면 어떻게 되죠? 소리가 증폭되잖아요. 대신에 너무 올리게 되면은 쉬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 하는 화이트 노이즈가 생기게 됩니다. 이게 바로 증폭을 하는 과정에서 전기적 신호가 막 잡음이 타기 시작하는 거죠 같이. 그러면서 생기게 되는 노이즈예요. 영상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을 올려서 화면을 밝게 하게 되면은 역시 잡음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화면에 나타나는 자글자글한 노이즈입니다. 그러므로 적절한 ISO 조절이 필요한 거죠. 정석대로라면은 영상 쪽에서는요. 노출을 조절할 때 원래 ISO를 건드리면 안 돼요. ISO를 건드리는 게 아니라 조명을 이용해서 노출을 맞춰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영상을 촬영할 때는 가급적 베이스 ISO를 건드리지 않는 게 좋습니다. 베이스 ISO는 제조사, 카메라 제조사에서 나오는 기본적인 ISO 값인데요. 이 베이스 ISO와 듀얼 게인 등과 같은 개념은요. 나중에 영상 실전반에서 한번 직접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복잡해요. 이거 지금 다 말하면은. 지금 정리가 안 돼.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요. ISO는 필름 시절에 쓰던 감도의 표시였었는데 디지털 카메라로 넘어오면서 센서에 닿은 빛의 증폭 정도를 나타내 주는 값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셔터 스피드 개각도. 셔터 스피드는요. 옛날 영상에서도 많이 다뤘던 얘기고 이미 많은 분들이 이제는 거의 다 알고 계신 개념이에요. 옛날 필름 시절에서는 셔터막이 이제 필름을 가리고 있다가 철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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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셔터를 열었다 닫았다 하는 개념으로 알고 계실 거예요. 다들. 그런데 이 설명은 사실 이것도 역시 옛날 필름 카메라 시절의 기계식 셔터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영상을 공부하다 보면은요. 셔터 스피드라는 말 대신 개각도라는 말이 또 보이거든요. 이 개각도는 뭐를 말하는 걸까요? 자 이 개각도도 역시 필름 시절 필름 카메라 시절에 영상을 찍던 영상 카메라에 적용됐던 셔터 방식에서 출발합니다. 사진기처럼 셔터 막이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요. 영상 카메라는요. 동그란 원형 디스크가 있었어요. 원래 셔터가. 그리고 원형 디스크가 필름을 가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원형 디스크를 열고 싶은 만큼만 뚫어주게 됩니다. 특정 각도만큼만 이렇게 뚫어서 열어주는 거죠. 마치 피자처럼. 피자 이렇게 한 조각 딱 떼내는 것처럼 45도, 90도, 180도 이런 식으로 구멍을 내주고요. 프레임 레이트에 맞춰서 디스크를 막 돌립니다. 어떻게 구동되는지 이거는 자료 화면을 보시면은 바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게 디스크가 돌면서 이 뚫린 부분만 계속 빛이 들어오게 되겠죠. 그렇게 되는데 이게 재밌는 거는요. FPS가 늘어나도요. 디스크가 빨리 돌아갈 뿐이지 뚫려있는 각도는 항상 동일합니다. 이게 뚫려있는 각도가 항상 동일하기 때문에 모션 블러. 모션 블러는 자동적으로 FPS에 맞춰서 셔터 스피드가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좀 슬로우 모션을 찍어야 될 때가 생겼어. 아니면 프레임을 좀 올려야 될 경우가 생긴단 말이죠. 그럴 때 갑자기 60 FPS로 찍어야 하는 장면이 생겼어요. 그럼 자연스러운 모션 블러를 주기 위해서는 셔터 스피드를 몇으로 해야 되죠? 120 정도로. 맞아요. 120분의 1초. 셔터 스피드를 120분의 1초로 올려줘야 되는데 개각도를 쓰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이 120분의 1초가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분모 곱하기 2 해갖고 그럼 촬영 감독은 항상 180도로만 맞춰놓으면은요. FPS가 막 바뀌더라도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일반적인 모션 블러가 생성되게끔 개각도가 알아서 조절을 해준다는 겁니다. 이해 되셨나요? 그래서 보통 시네마 카메라 사용 현장 메이킹 필름이나 사진 같은 거 보시면요. 감독님들 쓰시는 모니터를 이렇게 딱 보면은 대부분 이제 셔터 스피드가 아니라 180도 아니면 뭐 200 몇 십 도 뭐 이런 식으로 개각도를 쓰는 장면을 종종 보셨을 거예요. 자 그런 편리성 때문에 개각도를 대부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이런 원형 디스크가 우리 카메라에 들어가 있을까요? 카메라 안에 디스크가 이렇게 들어갈 공간이 있을까요? 있긴 할까요? 이게 요즘 카메라가 조금 한데? 자 제가 방금 말씀드린 제가 방금 설명드린 셔터막이나 개각도는 모두 다 아날로그 필름 시절에 사용하던 개념입니다. 지금은 장비가 다 디지털화되고요. 소형화됐기 때문에 전부 전자식 셔터로 바뀌었어요. 전자식 셔터 그래서 옛날처럼 셔터막이 막 이렇게 움직이거나 막 돌거나 뭐 이런 이제 이런 건 없어요. 이제 셔터 스피드나 개각도의 개념만 차형해서 가져왔을 뿐이지 실제로는 기계식 이런 셔터들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훨씬 간단하게 그냥 요새는 그냥 센서의 전기를 껐다 켰다 껐다 켰다 이러면서 셔터 스피드를 조절해 주는 거거든요. 근데 예전에 쓰던 개념을 그대로 가져와서 우리 촬영 감독님들이 편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셔터막이나 개각도 개념을 그냥 쓰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카메라에서 셔터 스피드로 쓸 수도 있고 또 개각도도 쓸 수 있고 막 그렇거든요. 옛날 카메라였으면 이게 바꿔서 쓸 수가 없거든요. 개각도는 무조건 개각도야. 그런데 안 그러면 이제 셔터를 뜯어내가지고 이렇게 바꿔야지 이제 그걸 셔터 스피드로 바꿀 수 있는 건데 그래서 한 카메라에서 요새는 셔터 스피드도 쓸 수 있고 개각도도 쓸 수 있는 게 바로 그런 다 전자식 셔터이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입니다. 하지만 그 개념은 또 반드시 알고 계셔야지 이런 효과적으로 촬영을 하실 수 있겠죠. 제대로. 자 화이트 밸런스입니다. 화이트 밸런스는요. 화이트의 밸런스를 맞춰주는 기능입니다. 화이트를 화이트답게 표현하기 위해서는 뭐가 가장 중요할까요? 빛이 가장 중요합니다. 빛. 빨간 빛에서 A4용지 꺼내들면은 이거는 화이트가 아니라 무슨 색이죠? 파란 빛에서 A4용지를 들면은 이거는 파란색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 뇌는 그냥 이미 다 인식이 됐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파란 불에서 싸도 아 이거는 흰색이구나. 이거는 흰색이구나. 인식을 하는데 카메라는 그렇게 인식을 못한단 말이죠. 그래서 카메라를 항상 흰색을 제대로 된 흰색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화이트 밸런스를 조절을 해줍니다. 자 그러므로 영상을 촬영할 때는요. 촬영자는 현재 주광 현재 메인으로 내리쬐고 있는 이 빛의 온도를 파악을 해야 합니다. 빛의 온도는 켈빈값으로 단위를 표시하거든요. 촛불이나 백열전구 같은 경우에는 2700에서 3300K 정도의 켈빈값을 가집니다. 일반적인 12시, 정오의 대낮, 태양은 5600K 켈빈값을 가집니다. 옛날 집에서 자주 사용하던 형광등 이런 건 대략 6000에서 7000K 정도 그리고 아주아주 맑은 가을, 파란 하늘은 아주 파랗죠? 8000에서 9000K 정도의 켈빈값을 가집니다. 그러므로 켈빈값이 낮으면 색온도가 점점 더 빨개지는 거고 색온도가 높으면 점점점점 파란색으로 바뀝니다. 일반적인 조명이 다 정오, 태양 기준인 5600K 정도의 켈빈값을 가진 채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조명도 이것도 다 지금 5600K죠? 자, 그런데 좀 헷갈리죠? 분명히 켈빈값이 높아질수록 더 파란색 화면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카메라에서는 이상하게 켈빈값으로 올리잖아요? 그러면 화면이 점점점점 노란색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왜 색온도를 낮추면은 왜 더 파란색으로 변하는 걸까요? 왜 반대로 가죠 이게? 자, 다음에 예시를 보시면은 좀 더 쉽게 가야 될 거예요. 첫 번째, 카메라는 항상 화이트를 5600K로 맞추려고 기본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제조사에서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화이트를 무조건 5600K의 화이트로 맞추려고 세팅이 되어 있어요. 자, 두 번째, 현재 메인으로 쓰는 카페 조명 내가 지금 카페에 있다고 한번 해볼게요. 현재 메인으로 쓰이는 카페 조명의 켈빈값은 3000K예요. 그러면 이 조명 색깔은 아주 노란색이겠죠? 그러면 여기 있는 화이트도 전부 다 노란색으로 보일 겁니다. 실제 눈에서는요. 자, 세 번째, 그래서 우리는 조명이 노란색이니까 화이트 밸런스를 역시 3000K로 낮춥니다. 자, 네 번째, 카메라는 화이트를 표준 5600K로 만들기 위해서 3000K에서 5600K로 바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켈빈값을 더합니다. 그래서 파란색이 점점점점 더해집니다. 그래서 3000K에서 보였던 노란색, 그 흰색이 파란색이 더해져서 제대로 된 5600K 흰색이 표현이 되는 거예요. 자, 카메라에서 원래 프로세스는 이렇게 진행되는 겁니다. 자, 5600K로 맞추기 위해서 카메라 스스로 켈빈값이 낮으면은 더해주고 켈빈값이 높으면은 낮춰주면서 화이트 밸런스를 맞춰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생온도가 낮은 카페 조명을 썼기 때문에 화이트 밸런스가 맞는데 제가 만약에 5600K 조명을 쓰고 있는데 켈빈값을 3000K로 낮추면 어떻게 될까요? 피사체는 이미 5600K로 제대로 된 화이트를 표현하고 있는데 카메라 설정이 켈빈값이 낮다고 설정을 해버렸기 때문에 강제로 파란색이 더해질 겁니다. 파란색이 더해져서 영상이 파랗게 바뀌게 됩니다. 자, 한마디로 카메라의 화이트 밸런스는 현재 주광, 주광으로 쓰는 조명의 켈빈값을 지정해주는 기능이고 카메라 내부적으로는요. 그 켈빈값에 따라서 5600K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 더하거나 빼주거나 이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색온도와는 반대로 움직이는 겁니다. 이런 개념인 거죠. 자, 예전에는 RGB 조명이 발달하지 않아서 조명 상태에 따라서 화이트 밸런스를 되게 자주 조정해줘야 되고 아주 매우 중요한 체크 포인트였거든요. 그런데 요새는 이제 RGB 조명으로 아예 색온도를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거의 5600K로 카메라는 고정을 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한 일반적으로 화이트 밸런스는요. 차량 감독마다 원하는 색감이나 특정 분위기를 내기 위한 1차적인 룩 작업으로도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좀 더 차갑고 냉정한 분위기를 원하면은 화이트 밸런스를 낮게 세팅하기도 하고 따뜻한 영상에서는 화이트 밸런스를 높여서 촬영하기도 합니다. 자, 이상으로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기 위한 ISO, 셔터스피드, 조리개, 그리고 화이트 밸런스까지 기본적인 개념, 요즘 시대에 맞는 그런 개념 설명을 한번 드렸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이나 사용방법은 실전반에서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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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